7월 3일, 그들은 엘리트리스의 또 한 명의 레전드를 떠나보내야 하는 날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박용택 선수의 윗퇴식이 진행되는 날인데요. 경기 시절에 앞서 전달의 시기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달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전달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전달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전달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박용택 선수 하늘은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감상태 전달이 있겠습니다. 전달해드릴 엘디스포츠 김인석 대표이사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상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태 엘디스포츠 박용택 위선수님, 2002시즌부터 2020시즌까지 19시즌 동안 엘디스포츠 선수로 활약할 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 감상태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3일 엘디스포츠 대표이사 김인석 이번에는 공사의 동영상을 받으십시오. 이번에는 공사의 동영상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카메라를 다가가주시고 황하게 웃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여러분,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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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축하해! 자, 드리어서 엘디스포츠 차명석 단장이 기념 압자를 전달해 주시겠lei. 여러분, 환영 1756 skype의 기념 압자를 전달해 주시겠 Countryогрев스 자, 고객센스 저에게 기념 압자를 전달해 주시기 adjust victory veterans 팬기 step two wheels wheels engine 박영택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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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주운처럼을 나누고 계십니다. 주운처럼을 흥분히 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엔딩 주인생의 을 펜이 엘지 할머니 신계승 할머니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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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촬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다시 한 번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박용택 선수를 지도했던 김연달 박용코치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박EZ yk 마 Lif rookie 김연달 박Harvey 김연달 박 técn. 김연달 박 nuev kadın영 Cats яв grin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되어있는 카메라를 달아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의 끝날 날 전달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야구인 신수창시대에서 축하합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모습이 있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배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수창시께도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영택선생의 미팅을 축하합니다. 박영택선생에게 칭찬 박수! 잠시 후에 신원회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택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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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